xsfm입니다. p o d e r a 그 다음 사연은 이미선씨의 사연입니다. 오늘 실명의 장이에요.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늘 요파씨를 즐겨 듣는 청취자 이미선입니다. 회사에서 들으신다고? 월급 도둑.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집에서는 뭔가를 조용하게 들을 여건이 안 돼요. 늘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눈웃음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아니겠다는 거예요. 요파씨는 방송인 중에 한 명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장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찾지 못한다. 곧바로 월급 도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기라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청취자니까 그러시구나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고용주의 입장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아니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듣고 있긴 한데. 그런데 저희는 미디어 컴퍼니고. 그렇죠. 여기는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만. 조카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선물로 무엇을 살까 고민 중에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퀴 달린 운동화가 떠올라서 검색하다가. 이 유행이 돌아올 줄은 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돌아온 거죠? 돌아왔죠. 그러니까요. 저희 때 유행하지는 않았죠. 이게요. 우리가 신는 적은 없잖아요. 네. 이 바퀴 신발은 한 10에서 15년 전에 최초의. 15년쯤 전에 최초의 유행이 있었죠. 이 유행은 세븐시의 일생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분의 히로애락이 곧. 네. 이 물건의 트렌드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또 포휠 있죠. 포휠. 흔히 얘기하는 롤러스케이트. 포휠도 잠깐 유행이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탱처스에서 마음먹고 포휠을 다시 한번 리트롤을 해보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밀어본 적이 있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광고 모델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도 저는 이거는 스포츠 타고 또 연결고리도 별로 없고 스포츠를 하려면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타지.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돌아왔어요. 올림픽 공원에 갔더니 엄청 많은 꼬마 친구들이. 네. 초등학생들. 저희 아기도 언니 오빠들 타고 오면 우아. 우아라는 말 이제 할 줄 알거든요. 우아. 우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죠. 언젠가는 사줘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더 크기 전에 유행이 끝났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퀴 달린 운동화가 떠올라서 검색하다가 문득 바퀴 달린 신발로 인해 좋게 된 사연이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때는 2002년경 서울에서 한창 힐 땡땡이라는 바퀴 달린 신발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네요. 전국에 다 그랬어요. 네. 2002년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세븐시는 전국 구스타였거든요. 지하철 환승복도 같은 곳에서 쭉 미끄러지듯이 가는 사람들을 보며 깜놀하여 우아 했었죠. 이분도 우아. 지방에서 서울로 잠시 와서 살았던 저는 홍대의 힐땡땡 매장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때 매장도 있었네요. 너무 비싼 가격에 중고로 검색을 해서 17만 원대 제품인데 14만 원에 파는 힐땡땡 운동화를 한 켤레 장만해서 열심히 신고 다녔습니다. 몇 번 신었는데 3만 원밖에 안 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쓰셨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유행도 초등학생들이었나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은 성인들 듯한? 그 당시에는 청소년과 20대였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처음 봤던 게 작곡가 라디씨였거든요. 이 XX가 어딜 가라 그걸. 죄송한데 그분한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는데. 힐땅땅이? 그렇지 않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너 이거 듣기만 해봐라. 들으면 들은 티 내기만 해봐라. 사람들이 다 알려주겠죠. 라디님. 유행씨가. 그 당시에는 휠이 항상 나와 있는 채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게 아니면 아예 휠을 빼서 따로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아 네 그런 게 있었죠. 휠을 낀 채로 다니다 보니 길 가다가 혼자서 슬랩스틱을 자주 하곤 했어요. 초보들은 처음에 이제 앞발을 들 때 보통 잘 자빠지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유행씨도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개껄로 연습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개껄로 갑자기. 아 이상하게 믿을 수가 없는 어떤.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전형적인 개껄로 잠깐 타봤다. 그때 그거 살 돈이 어딨어요 이거. 비싼데. 쪽팔림과 생명의 위앱을 감수하고서도 힐땡땡은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희귀한 물건이었기에 줄창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게요. 값은 비쌌어요. 14만 원. 17만 원이면 선진문물을 가지고 고향에 잠시 방문하여. 고향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대학 캠퍼스 내리막길을 쭉 미끄러져 내려갈 때 저에게 꽂히던 수많은 시선들을 즐겼었죠. 좋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싸구려 짭퉁 힐땡땡들이 판을 치며 초딩들이 점유하게 되자. 시장은 이렇게 망가지죠. 자연스럽게 저의 정품 힐땡땡은 고향집 신발장에 봉인이 되었습니다. 초딩들과 섞여서 타고 다닐 수는 없었어요. 재밌으면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초딩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맞아 또 이게 배운 초딩 못 이겨요. 그렇죠. 그 후 약 13년 정도가 지난 2015년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추석에 친정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 그림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네요. 때마침 고향의 축제 기간이 겹치게 되어 아이를 아기띠로 메고 축제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뒤라 축제 장소의 바닥이 진흙탕이 되어 있을 것이 뻔해서 저의 흰색 낫땡키 에어맥땡을 신고 갈 수는 없었기에. 그렇죠. 네. 신발장을 뒤지다가 봉인되어 있던 힐땡땡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13년입니다. 그러게요. 바퀴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신발은 1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운동화로서 힐땡땡을 신고 아기띠를 아기띠로 메고 축제를 보러 가던 중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발바닥에서 미묘한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몽글몽글 매끈매끈. 처음 느껴보는 낯선 느낌. 아니 발에 몽글몽글하고 매끈매끈하려면 발바닥에 뭐가 있어야 해요? 순대? 간? 천협. 생간. 생간 딱이잖아요. 몽글몽글 매끈매끈. 생간만 한 게 있습니까? 몽글몽글하고 매끈한데? 안 익힌, 아니다. 익힌 곱창. 뭐 이런 것들. 아니죠. 곱창이 몽글몽글하려면 곱이 정말 많아야 되겠네요. 아직 안 뺀 것. 상당히 낯선 느낌이었지만 아이를 안고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그런 느낌에 집중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 아이를 안았는데 버스까지 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며 버스에서 내려서 축제 장소인 강변으로 갔죠. 몇 발짝 걸으려는 찰나 쩍 하는 신발 밑창이 신발과 분리가 되었는데 앞코 부분만 끈질리게 매달려서 흡사 유체이탈같이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채로 제 신발의 바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서서 딱 보는데 아웃솔. 이 쩍이라는 소리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최선을 다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가수부네. 13년입니다. 13년입니다. 여러분. 축제 장소라 사람도 많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얼른 그 신발 바닥을 떼어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몇 발자국 더 걷는데 또 쩍 하더니 다른 쪽 신발 바닥까지 똑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도! 이러면서 가는 거죠. 또 신발 밑창을 떼어내서 버리고 황망히 걷는데 휠을 고정하는 쇠 부분이 마치 구두에 휠처럼 똘각똘각 소리가 나더군요. 그렇죠. 심지어 그 휠은 제가 알기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딸깍 딸깍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밑바닥은 없는데? 네. 윗바닥은 있는 거죠? 지금 윗바닥은? 그렇죠. 지금 아웃솔이 까지고 미드솔은 있는 거예요. 중창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어릴 때 말이에요. 에어 같은 게 중간에 쿠션층이 매우 독특한 미드솔로 되어 있는 신발들은요. 애들이 그게 뭔지 알게 뭡니까? 신고 축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1년 내로 아웃솔 다 나가요. 그때의 기분이란 마치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 뭔가 처참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죠. 평생 아웃솔 없이 걸어볼 일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아웃솔이 없는데 똑깍똑깍 소리가 안 하기도 참은치 않죠. 이럴 때 이제 춤을 춰야죠. 라라랜드 같이. 급하게 근처에서 신발을 한 켤레 사서 신고 힐땡땡은 강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발바닥이 느꼈던 그 낯선 느낌이 복선이었던 거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나 보네요. 신발이 오래되면 몽글몽글 하다가 밑창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밑창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라고 보여요. 제 정품 힐땡땡은 그렇게 저에게 수치만을 남겨주고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발이 오래되면 몽글몽글 하다가는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어난 걸 신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뭔가 세월이 흘러서 될 수 있는 모든 작용들이 끝난 상태에서. 하정만 기다렸던 거죠. 김춘수 씨의 꽃 같은 어떤 그런 건가요? 신어 주었을 때. 주었을 때. 너의 압력을 주었을 때.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네요. 휴. 그 와중에 검색을 하다 보니 요즘 초등학교에서 바퀴 달린 신발이 위험해서 학교에 신고 오지 못하게 하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는 초중고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계단을 타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로 생각하면은 복도에서 뛰지마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슈욱 지나가면은 저는 안 뛰었는데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불쾌하다. 통제가 안 돼. 계속 우길 거 아닙니까? 하긴 저는 그냥 공식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발 뒤꿈치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뛰어놀림이 많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의 공무원성을 보았을 때는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 애가 서서 빨리 가면. 그렇죠.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아야 되는데 심지어 소리 없이 이렇게 슈욱 옆을 지나가고. 띄껍다. 학생이. 그럼 수고하세요.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짤을 첨부합니다. 네. 짤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대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부끄럽고 사람도 많고 아기도 안고 있어서 인증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쳐박아 버려서 인증짤이 없네요. 임희선 씨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걸 걸러내려고 했는데 없어요. 방금 내가 마셨나 봐. 모르고 먹어도 기분 나쁠 건 없는데 왠지 거대한 게 걸린 느낌이잖아요. 목에. 딱 이렇게 되고. 아무튼 임희선 씨. 힐 땡땡 탓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13년을 탓하셔야죠. 그렇죠. 만약에 13년을 안 신고 뒀던 스니커가 신었는데 멀쩡해. 그러면 그건 너무 잘 만든 거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힐 땡땡 탓은 아니다. 다시 신고 싶으셔도 정품을 사는 쪽을 추천드린다. 물론 요즘은 너무 오래되고 시용신환도 되게 다양해져서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카피켓들이. 그 카피켓들이 꼭 디자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면 기술력이 좋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대단한 발명들이 나오면 한 10년 20년 되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더 대단한 비슷한 걸 만들 때가 오거든요. 금방. 그렇죠. 요즘은 더 주기가 짧아졌죠. 여튼 힐 땡땡 잘못이 아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신발에 관심이 없던 많은 분들의 가수분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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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